음악 강원도 언덕 위 바다뷰 속초 돈방석 펜션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밭입니다. 오늘은 낚시 여행 중에 머물렀던 속초 돈방석 펜션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외홍치항에서 낚시를 마치고 인근 숙소를 알아보다 돈방석 펜션을 예약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는 해변에서 가까운 곳의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의 진입시위 사진에서 보이는 펜션티 쪽 언덕을 통해서 차량 이동해서 짐을 숙소로 옮기시면 편합니다. 다만 펜션 자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량은 짐을 내리고 도로갓길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단속지역은 아니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숙소 앞쪽에 보이는 야간 모습을 찍어보았습니다. 야간이라 달려있는 전구들이 유난히 밝아 보입니다. 낮이었다면 숙박하신 분들의 포토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숙소에서 해변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지라 바다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 바베큐 신청을 하고 짐을 정리하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바베큐는 숙소 개별로 베란다 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 오니 감성터지게 고기와 맥주 맛도 좋습니다. 야간이고 비가 오다 보니 약간의 쌀쌀함은 있다는 점 하지만 앞을 제외하곤 다 막혀있기 때문에 많이 춥진 않았네요. 밤에 배를 채우고 따뜻한 방에서 푹 쉬고 일어나니 어느 정도 구름이 갠 상태가 보입니다. 어젯밤에 보이지 않았던 바다가 보입니다. 아침이지만 아직 구름도 많았고 적지만 부슬비가 내리긴 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후쯤 비가 그친다고 합니다. 떠나기 전 숙소 앞에서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어본 후 차량에 짐을 싣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나름 괜찮았던 숙소로 생각되며 다시 오게 되면 재방문도 할 것 같네요. 마무리 결론 속초 돈방석 펜션 해변 인근 위치 바다가 보임 이용 금액은 척당함 주차장이 다소 불편 사장님 친절함 개별 바베큐로 이용 편함 화장실, 취사, 침대, 냉난방 모두 준수 PM3시 입실, AM11시 태실 흡연실 별도 위치 속초에 오시면 한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